치고 스톱. 그렇지. 빨리 오더라도 이게 딱 됐다가 나. 늘 이게 빨라져야 되는데 양쪽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계속 스텝이 꼬여버렸죠. 자, 바꿔주세요. 잡고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땅땅 나가려고 하면 힘들고 오는 순간 잡으면서 왼발 발끝 있죠? 발끝을 밀면서 왼발 오른발 공이 있는 위치에서 계속 밖에. 얘 너무 뻣뻣하다. 힘 풀고 공이 만약 몸 쪽에 붙었다 해도 구부러진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데 핀 상태에서 몸 쪽 오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반 코트 클리어 언더에요. 시작. 클리어 치고 중심 바로 낮추고 바로 오면. 클리어 치고 수비 자세 멈췄다가 출발해요. 클리어 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시 수비 준비. 하나, 둘, 셋. 아니. 천천히 들었지 말고. 하나, 둘. 스텝 줄여볼게요. 치고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스텝 다 두 발로 치고 하나, 둘. 왼발 오른발 오른발 점프. 하나, 둘, 셋. 오른발 점프. 하나, 둘, 셋. 근데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돼. 오른발 잡는 것만 해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 그렇게 두 발이니까 클리어 치고 빨리 들어올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 공 왔을 때 둘. 자, 치고 하나, 둘. 이거 봐. 빨리 둘 잡아야지. 다시. 다시. 치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말고 이제는 클리어 치고 하나, 둘. 하나, 둘. 다 하나, 둘. 치고 하나, 둘. 자, 언더 하고 하나, 둘. 그렇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수비 자세 낮춰야 돼. 클리어 치면 항상 어떻게? 자세 낮춰야지. 그렇지. 자세 낮추고 나가야지. 자세 낮추라는 게 라켓이 들려있으면 허리만 숙이면 안 돼. 라켓을 내리라는 거예요. 라켓을 내리고 배꼽 지켜. 하나, 둘, 셋, 넷. 치고 하나, 둘. 발발. 하나, 멈춰. 클리어 치고 멈춰. 멈춰. 그렇지. 수비도 오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수비. 그렇지. 수비 오니까 멈추는 거예요. 스텝. 다시. 클리어 치고 하나, 멈춰. 그렇지. 스톱. 하나, 둘. 스톱. 자, 랜덤이니까 막 나가면 안 돼요. 준비. 항상 치고 멈춰요. 하나, 둘. 기다렸다가. 그렇지. 하나, 둘. 스톱. 공에 맞춰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 스톱. 공이 있는 위치로. 치고. 하나, 왼발 바로 나와요. 자, 지금 습관이 오른발 다시 뒤로 갔다 나오거든요. 이거 아니라 잡고 왼발, 오른발. 하나, 둘. 공 왔다. 잡아서 나가는. 이 왼발, 왼발 발끝이 잡고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땅땅 나가려고 하면 힘들어. 공 오는 순간 잡으면서 왼발 발끝 있죠. 발끝을 밀면서 왼발, 오른발. 그렇지. 탕차야. 중심. 이거 힘들어. 허벅지가 힘들죠. 탕. 아니, 아니. 자, 준비. 하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밀어. 왼발 발끝을 옆으로 이동.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점프하고. 타당. 그렇지. 준비. 치고. 하나, 둘. 타. 이거 봐. 오른발 또 뒤로 간다. 자, 앞에만 해봐요. 하나, 둘. 왼발 콩 찍고. 콩 찍고. 하나, 둘. 콩 찍고. 그렇지. 오른발 뒤로 보내지 말고 바로 왼발 앞으로. 그렇지. 왼발 앞으로.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왼발 앞으로. 그렇지. 이거 아닌데. 아, 아파져. 라켓 위치를 셔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몸을 다 간 다음에 스윙이 나오면 안 돼. 라켓 먼저 시작. 콩, 나, 둘. 콩, 나, 둘. 그렇지. 콩 잡고. 나, 둘. 콩, 나, 둘. 그렇지. 나, 둘.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오른발 뒤로 갔다 가면 늦는 거야. 그렇지. 죄송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준비. 하나, 둘. A. 클리어. 이렇게 치면 안 돼. 더. 있는 거 잡아서 스윙. 그렇지. 뭐예요? 자, 다시 시작. 항상 공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공 오는 쪽으로. 그렇지. 항상 오른발 신경 쓰면서 또 오른발 뒤로 갔다 왔다. 오른발 앞으로. 그렇지. 오른발을 앞으로 뒤로 빠지지 말고. 오른발.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멈춰. 하나, 멈춰. 하나, 멈춰. 에이, 오른발. 오른발. 하나, 둘, 셋. 바꿔주세요. 준비. 수비도 섞어서. 시작. 하나, 둘. 멈춰. 하나, 둘. 하나, 둘. 셔프 채워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이, 죄송해요. 어깨 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뒤로 미리 빠지면 안 돼. 오른발 또 뒤로 빠진다. 뒤로 빠지지 말고. 하나, 둘. 빵. 멈춰. 하나, 멈춰. 하나, 멈춰. 하나, 멈춰. 준비. 시작. 콩. 콩.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어? 방금 스텝 잘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올리기만 하면 안 돼. 앞으로도 보내야지.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팔을 너무 멀리 보내면 이런 식으로 밖에 안 가죠. 팔이 살짝 구부려진 상태에서 때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팔이 너무 펴져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뻣뻣하게 올라가요. 살짝 부드럽게. 팔꿈치 부드럽게 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만 힘주면 안 돼. 뒷스윙 나와서 앞스윙 나와. 준비. 아유, 죄송해요. 하나, 둘, 셋. 다시. 그렇지. 팔 먼저 뻗어놓고. 팔 먼저. 팔 먼저 뻗어놓고. 팔 먼저 조준. 그렇지. 자 마지막. 준비. 시작. 콩. 콩. 하나, 둘. 콩. 하나, 둘. 그렇지. 자세 잡고 출발. 자세 잡고 출발. 그리고 리시버 할 때. 엄지 내리고. 왼발, 오른발 할 때. 공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차요. 여기서. 준비. 공 있는 위치에서. 기다렸다. 공 있는 위치에서. 공 있는 위치에서 계속 밖에. 얘 너무 뻣뻣하다. 힘 풀고. 공이 만약에 몸 쪽에 붙었다 해도 이게 구부려진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데. 큰 상태에서 몸 쪽 오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오른발 뒤로 빠지면 안 된다 있어요? 또 오른발 뒤로 빠진다. 다시. 콩. 그렇지. 자세 잡고 콩. 자세 낮추고 콩. 그렇지. 자세 낮추고. 하나, 둘. 그렇지. 오른발 뒤로 빠지지 말고. 고. 그래서 이렇게 뒤로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뒤로 가려고 한 거일 때만 된 거지. 잡고 바로. 그렇지. 하나 더 연습해. 그래도 중간중간 하다가 이제 살짝만 기억 안 하면 이렇게 또 돌아가잖아. 연습해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